4. Bgm의 저 다친다. 이게 퍼디플 스파이크. 자꾼 코너 와 영광이에요 월클리스 학자분이 들 텐데 뭐야 이 노래 아 딕스파이크 싫어하냐? 위에도 있네 이거는 헬로 하와이예가 그 스토프 데블라 노래가 두개가 섞여서 나오는데 둘 다 모르겠네 어우 어려워라 크아도군요 크아 안한지 진짜 오래 했는데 소만 대수가 얼마나 될까 이거 아까 그 유즈키 스파이크에서 나온 노래잖아 이거 탐방에 엠페럴에서 교차가 안나오나 아 도티키드구나 실화 아 나 엠페럴 부츠 그래 맞다 그 어디 깨지 이 노래 막 티비플로 막 그거 알고리즘 떠가지고 아는 노래다 파퓰러리티 파퓰러리티 미디움으로 깰게요 개 개같은 개비티맨 가고 싶지 않습니다 또 또 또 걸치기야 스무개는 넘지 않을까 영상 길이가 영상 길이가 얼마정도 많을까 이게 체감 다 쉽게 근데 둘 음 모르겠네요 아는 척하지 말고 나 아는게 없어 가질맵이 좀 그렇긴 해 그래서 평점을 8점 이상으로 못 주긴 했는데 난 왜 공룡으로 기억을 안하고 게임 이름으로 다 기억해 이거 텔더월드 하하 텔더월드 제작자분이 그 그분이구나 아닌가 지금 닉네임 바우저님이에요 저런 예 럴 오 호 호 호 호 호 호 호 그렇게 낮은 것보다 차근차근 깼었는데 요즘 사람들은 막 처음부터 어려운거 하던데 야근이라니 키미와 마다코나이 이거 뭐였더라 이거 듀얼러빌리티에 나오는 노래인데 게임 이름만 나도 하고싶다 나 반달 영상 필요해요 게임 이름만 아파 겁나 웃기네 게임NA 네 진짜 지마마님 메일은 없는것처럼 게임은 하키네요 파기 전달이 나왔네 전달이 나왔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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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